미스의 블랙핑크 포토드에서 블랙핑크 지수씨를 만나뵙습니다. 어서오세요. 마음 놓습니다. 지수씨 반갑습니다. 블랙핑크의 지수씨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고요. 화이팅도 외쳐주시고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보시겠습니다. 하트도 좀 날려주시겠어요? 하트도 미스 사랑.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중앙에서 하트를 한번만 더 보여달라고 우리 찍인들의 열지 한호가 있으셨습니다. 블랙핑크 지수씨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 임만큼 오른쪽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밝은 미소로 미스와 함께 해주셨네요. 지수씨 고맙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우. 여러분.